마지막 한 명이에요. 자, 형아. 근데 탑조차 열심히 하네. 진짜 막히시는가 봐. 아, 설득을 잘하네. 그렇지, 이거는 저희 자식아.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진짜 이쪽으로 가는 거 안 보여? 아니, 여기 쪽으로 가는 거. 어, 원래 이런 거. 이렇게, 이쪽으로. 아, 솔직히 맞아? 아, 근데 안무가 지금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안무가 있네, 형! 아, 그냥 생각했어요. 있었구나. 이제 제가 생각이 된다. 자, 이제 승리의 차례야. 아, 이거 정말. 자, 마지막 한 분 누굴지 음악 주세요! 아니, 이거는 틀렸어, 틀렸어! 아니, 네가 안 틀렸어, 틀렸어! 설명할 길을 주셨는데, 저는 오리지널 안무를 친구가 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아, 근데 아까 분명히 과거에 살고 있냐고. 과거에 살고 있다고. 뭐야, 아이스가 안 맞아. 진짜 과거로 좀. 내년은? 내년은 요즘 안무네. 한 명만 틀린다고 했었으니까. 확실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자, 누가 때릴까요, 태양? 아, 이거. 아, 이거 멤버들이. 멤버들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승리가 불만이 맞는 것 같은데, 승리한테. 승리한테. 승리다. 나 불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덥석 잡으시네요. 사랑합니다. 자, 약하면 저희가 출동합니다. 제가 더듬이 몇 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 곰이 약한데. 아, 저 탑 한 번 딱 걸렸어야 되는데. 약하게 때리면 그 사람이 영광같아. 아, 이거는. 영광같아. 아, 이거는 다 바꿔맞아야 돼. 예능에 대해서 재미없으면 바꿔맞아. 그럼. 그건 용감이야, 용감이야. 무슨 이런 놈이 있어? 예성아 알지. 예능에서 이러면. 이건 필름이. 그냥 낭비야. 이거 바꿔맞아야 돼. 형이 픽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 이거 예능에서 쓸 수도 없어. 이거는 예능에서 쓸 수도 없어. 어? 1위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어? 1위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아, 예능은 놓쳐야 재미있죠.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죽으면 돼. 그럼 예능에서. 지금 봐, 세상! 야! 근데 이게 누가 되는 게 나갈라니까. 우리가 맞아도 이게 예능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오늘 또 승리 날이네. 자, 우리 승리. 3집 앨범 활동 열심히 하고. 보컬 사면서도 잘 되길. 잠깐만요. 좋았다니까요, 그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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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